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오케이 렛츠 기릿 오케이 어 활 쏘는 놈 총 3명이네 앞에 장음악 오케이 오케이 장음악 없대고 가면 채취 가면 채취 시체 없애고 안오로 올라가고 자취 밑에 저놈 오겠지 올라가고 기다리다 점프 오케이 땡큐 진행 진행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왼쪽편에 두루마기 하나 청력이는 5개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첫분도 두루마기 이렇게 먹고 쭉 진행 오 컨트롤러 문제가 있긴 있는갑다 네네네네 bring 잘 없ator ест 자, 이제 이기고 화살표야. 어머 여자였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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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리고 위쪽에 두명을 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궁수 둘이 죽이려면 제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한 명 왼쪽에 한 명 더 있거든요 저기 하나 더 있고 저기 있고 여기 두 마리 잔쓰고 여기서 잡으면 저 놈이 애드됩니다 무조건 기다려 오케이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때 잡을 준비 저기 두 마리 잔쓰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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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면 장벽이 3개 있거든요. 이건 없으면 장벽이 없어지고 오케 두루마기 오케 그럼 여기 있는 적들 전부 사살 다 사살됐습니다 오케이 고고고고 여기 위로 오우쉣 인형 음 오우쉣 오우쉣 억은 droite 들어가요 Griffcat 흘 Zombie 흘리 Hoje 흘리기도 하지 뭐지? 뭐지? 으흠 요제 뭐해? 뭐해? 오케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이 지역에는 여기에 두루마기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놓치기 쉬운데 이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외복 스킬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제일 싫어 오케이 이거는 R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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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1만 계속 누르면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그림자 생성시킬 필요도 없이 오케이 스킬 두번 쓸 수 있는거 망토 뒤에 두개 표시 있죠 아 사금사금 사금 사금 헐 그 아 아 으 아 여기는 다 시체를 다 없애는게 좋습니다 탈이 늦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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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면 쭉 이쪽 천천히 호위 오케 오쉣 대기 저쪽으로 넘어가면 궁수가 넘어가면 그렇지 올라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살아 오케이 봉종 음살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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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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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